아 그래도 아버님이 또 보신다니까 또 열심히 하겠네 우리 팀장 한 번 해야겠는데 웃음 한 번 해드려야지 제가 딱 한 번 여쭤봤어요 우리 이름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겠어요? 1이랑 9? 내가 1, 9 같다, 1, 9 1, 9, 저도 1, 9 1, 9 하나 낮은 거 하고 하나 중간에 좀 하는 거 같아 2, 5, 2, 5, 2, 5 8, 3 할까요? 8, 3? 8, 3, 8, 324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잖아 이탈리아 레스토랑 먹는 미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전 음식을 무엇부터 낳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다 기억을 낼 때 그렇게 일단 우리는 먹는 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 레스토랑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나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어 같은 거로인 거예요? 그냥 민호가 띄고 있거든 진짜 그냥 가벼우세요 오늘 대박이다 진짜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다.. 쭈니 런닝맨 런닝맨 왜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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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녕하세여 어 뭐야? 큐린 시스터 오늘 신기한 기술이랑 세계 각지에서 한류 팬들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아 정말요? 저희 멤버들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나오실 게스트분들하고. 야 만두 소위. 형님 저 윤무역자의 형을 보내주세요. 야 이거 감사하네 주말. 자 뭐예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문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막 먹는 순서 싸먹고 싶어요.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소위가 아버지한테 전화하면서 녹화하면서 밥 먹을 것 같다고. 그래. 아니 소위야 뭐 먹을래? 이거 제일 특히 원. 마늘 소스 닭 어깨 튀김. 하지마. 닭 어깨를 왜 먹어. 알았다. 아이 정말. 닭 어깨 좀 먹겠다고 되게 그러네. 팀장끼리 앉혀놓으니까. 서로 방향이 좀 달라요. 서로 이게 좀. 다른 길이 좀 다르게 달라. 토크 방향도 서로 좀 다르고. 아이 정말. 운전 스타일도 나랑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참. 오 다 갔나봐. 내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치킨 커리 볶음밥. 매운 해산물 볶음밥. 안성 차돌베개 쌀국수 어때? 안성 차돌베개 쌀국수. 너네 계속 서로 다른 얘기하고 왔지? 세 개. 아 맛있겠다. 아 이게 지금 외국 사람들이. 진짜.